남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력도 있고 포옥력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왜 남편분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왜 몸이 아파? 자꾸 저를 데리거든요. 때린다고? 네. 그때 저한테 전화 와서 당장 들어오라고. 집에 들어오라고 당장 보고 싶다고 해서 혼란 갔다 그랬더니 얼마나 두드러움이 맞았던지 저도. 그래서 얼마나 맞았던지. 메고 다니려고 산 가방을 들고 갔더니 그거를 때렸다고? 네. 언니가 좋아하고 잘하는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이 인상이 굳어졌다고? 네. 우리나라 음식이었어요. 그거를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갑자기 화나서 저를 데리는 거예요. 남편이 왜 데리는지 알죠?